장갑을 멍하니 보는 날 오늘 선약까지 모두 취소해 비가 오면 나가기 귀찮아 이런 날씨에 누가 나가겠어 바지부터 양말까지 찝찝 바람도 꽤나 부는 것 같던데 무사히 써봤자 소용없어 원종이 혼자 침대 위에 흔들면 네가 떠올라 비 오는 소리 습기 꽉 찬 밤 안에 간지 않네 안녕 뭐하니 비가 나니 뭐하니 우리 부침개 먹으러 갈까 네가 부르면 당장 난 나가할게 비 좀 오면 어때 나 괜찮아 나 너는 고백하고 싶어 나 너는 고백하고 싶어 죽어 흠 엄청 눅찍 rằ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